그저께 국장검수도 뭐였냐면 역시 쇼잉 퍼포먼스 보여주기 보여주기 내가 보아요! 그냥 직진 그게 뭐야? 오로지 하나 취미 엄청나게 큰 싸움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뒷감당할 수 있어? 아닙니다 청기누설 2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제 뉴스 생겨다가 예고까지 했으니까 예고까지 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 윤석열 얘기 네, 워낙 많이 지금 쏟아졌기 때문에 표정이 무섭죠 그런데 이걸 어떤 접근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장에 섰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야기할 거냐 우리는 뭐 그냥 보진 않잖아요 구름, 구조와 흐름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봐야 될 게 오늘은 사실은 속편이야 속편이다? 속편이기 때문에 흐름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속편이면 속편이라고 하니까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요? 뭔 편이 있었나? 우리가 한 번 했던 적이 있나요? 여보세요?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관심 있죠 애정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떤 콘텐츠를 쏟아냈는지 기억도 없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변곡점에 대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한창일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수용을 해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고 이걸 뭐 자초를 넣은 거지 사실은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권력도 치는 뚝심총장 이런 이미지가 측근을 살리려는 정실총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진단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 얼수무당이 거의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진행력이다 진행력이다 그래서 변곡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마 복수혈전에 나설 것이다 그 얘기도 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그리고 그러면 복수혈전에 꺼리가 뭐가 되겠느냐 라임 사태이고 옵티머스 사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나고요 지금 그대로 좀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이상해요 그것의 소편이기 때문에 흐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중대 변수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김봉현의 폭로 김봉현의 옥주 문건이 지금 그렇죠 그것도 2차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이 김봉현의 폭로라고 하는 걸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는데 몰랐지 이게 있을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돌발 변수가 발생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진진할 것까지는 없고 오히려 심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꼭 짚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짚는다 흥미진진한 내용은 다른 언론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우리는 꼭 짚어야 될 내용을 구조와 흐름에 맞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균우설의 두 가지 컨셉이 하나는 구조와 흐름 구름이고 또 한 가지는 뭐야? 삐딱선 삐딱선 구름만 삐딱선 남이 다루는 건 안 다루어 베스트셀러 안 봐 솔직하게 뭐 그래요 삐딱선은 이 형님이 타시는 거예요 제가 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왜 아크릴판이 있다고 지금 야 그것까지 알아? 그래? 뒷감당할 수 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삐딱선이 저희의 컨셉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좀 엊그제 있었던 국정감사부터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알겠어요? 너무 많아 뭐 부하냐 중상모력이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아서 여러 장면들이 저는 다 기억이 나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나을까요? 저는 웬만하면 놓치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약속 안 잡고 그날은 저기 뭐 보려고 노력을 물론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오전 일정이 끝날 때 밥 먹으러 가기 직전에 점심 먹으러 가기 직전에 국민의힘의 장재원 의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국민 여러분 총장의 말을 믿겠습니까? 사기군의 말을 믿겠습니까? 장재원 의원 저는 별로 그냥 뻔한 얘기를 또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데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눈에 띄면 그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왜 이 점이 인상 깊었다고 보냐 장재원 의원은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나는 본 거예요 뭐냐면 이 국장감사가 윤석열 창문회처럼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이런 분석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야 그러면 자 청문회의 목적이 뭐였을까 이 이야기가 대부 잘하는 거지 청문회의 목적 다시 말해서 진실의 규명이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난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대부 어저께 있었던 국장감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청문회 또는 국장감사가 그렇듯이 네 그저께 국장감사도 뭐였냐면 역시 쇼잉 퍼포먼스 측입니다 보여주기 보여주기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야? 국민들한테 국민 앞에 보여주는 지지자들한테 장재원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라는 얘기는 그 솔직한 자기 고백이다 음 근데 자 그러면 뭘 보여주려고 했느냐 먼저 여당 여당은 윤석열 총장의 이미지를 깨려고 했고 야당 야당은 윤석열 총장의 이미지를 지키려고 했다 아하 맞네요 그치 지금 보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치우침 없는 뚝심 총장이라는 이미지를 놓고 가짜와 진짜다라고 하는 공방이 벌어진 거다 하하 여당 여당이 달랐어요 그 측면에서는 그렇지 자 그런 점에서 아까 속편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자 11화에서 윤석열의 변곡점에서 얘기했던 윤석열의 이미지가 변곡점에 와있다고 했잖아 네 그게 뭐였어? 자 뚝심 있는 총장이냐 정실 총장이냐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갈 것이다 라고 우리 얼수 아유 죄송합니다 모탈 도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계속 어떤 뚝심 총장으로서 고공 행진할 거냐 아니면 정실 총장으로 추락할 거냐라는 변곡점이 와있다 이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그렇죠 바로 그 어떤 이미지 전쟁이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계속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야가 처한 질문이나 전술이 좀 달랐다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바로 거기서 여야의 포인트가 완전히 달랐다 완전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그러면 한번 그 전술을 한번 짚어봅시다 먼저 여당부터 내가 볼 때 여당은 국정감사가 있기 전부터 김봉현의 폭로가 1차 2차 나오는 순간부터 삼각파도를 만들려고 했어 여당은 좀 좋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써먹기에 세 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배에 그러니까 바다에 든는 배가 가장 무서운 게 삼각파도라는 거잖아요 삼각파도를 만나면 그건 100% 난파 침몰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삼각파도라는 게 뭐냐면 1번 첫 번째 룸살롱 접대와 소스틴 보호강이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 야당 정치인 피의 의혹 보고의 문제점 그렇죠 세 번째 가족 의혹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와의 관련성 이 세 가지죠 그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삼각파도는 정확히 한 지점을 향하고 있어 그게 뭐냐 느낌이 와요 편향 편향성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편향성 편향성 1번은 자기 사단에 대한 편향 아하 2번은 정치에 대한 편향 정치적 성향에 대한 편향 3번은 가족에 대한 편향 자기 측근 가족에 대한 편향 그러니까 만약에 여당의 어떤 삼각파도를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이 전술이 먹힌다면 어떻게 되는가 윤석열 총장은 최악의 편향 총장으로 이미지화 된다 그러니까 11편에서 얘기했던 정실 총장 수준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최악의 편향성을 갖고 있는 아주 나쁜 총장이다 바로 그거였어요 되는 거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야당의 전술은 뭐냐 야당은 어떤 전술이죠 그러면 직진주로 그냥 직진 그게 뭐야 오로지 하나 추미애 계속 추미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정확히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위법부당성 아 이걸 집중하는 여기에 집중을 했어 네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냐면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정치장관에 의해서 핍박받는 총장이 되어버려 또 그것을 꿋꿋이 버텨내는 뚝심있는 바로 그거지 내가 부하여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부하라는 발언이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곳인가를 보면 이거는 상당히 어떤 뭐냐면 전략적인 단어 선택이었고 포인트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하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이 말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다가 그래서 아주 격렬하게 공방에 붙었던 게 바로 그 지점인 이유가 여기에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자 좋습니다 구조와 흐름을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당 야당 전술 중에 성공한 건 어디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엊그제에 쓰던 국정감사는 하나의 어떤 계기점 아주 그 피크점이 와있는 계기점이었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게 시작점이었으니까 이제 언론이 받아서 언론하고 어지원을 어지원을 보도 나오는 거 봐 어떻게 나오나 내가 볼 때는 2라운드 이미지 전쟁이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추세까지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누가 이겼네 졌는데 누구에게 유리했다 불리했다를 이야기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섣불러요 다만 판세는 대충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셔요 어떻게 우리 모털도사는 판단하고 계시는지 누가 이긴 건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여당이 집어들었던 무기와 야당이 집어들었던 무기를 비교를 하면 돼 왜 그러냐면 판세라고 하는 게 요즘은 현대전이잖아 보병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 뭐 다 중요하죠 첨단 기계 다 중요하고요 무기가 중요한 건데 이걸 보면 이 무기가 뭐냐에 따라서 중학이냐 경학이냐 이거에 따라서 판세를 대충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당은 아까 내가 삼각파들을 얘기를 했죠 그 말은 뭐냐면 윤석열 총장과 비위 의혹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 관련 비위 의혹입니다 직간접적인 근데 야당은 수사지휘권 발동의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를 줄일 수 있는 킬러 컨텐츠라고 하는 데에 서 있었으니까 그 컨텐츠의 성격이 달라 무기의 성격이 다르다 완전 달라요 어떻게 보면 같이 같이 대립되지 않고 비켜가는 모양새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무기는 야당의 무기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잘못됐다 위법하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의 영역이지 맞습니다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진실게임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수사지휘권 발동한 거 다 알아 다 하는데 또 법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위법하냐 아니냐의 어떤 논란의 수준이야 해석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논란이야 좀 과하냐 저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딱 부러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 아 맞네 게다가 공방의 양상이 뭐냐면 수평적인 거죠 시소게임이라고 그러지 시소 위에 올라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갔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갑자기 어느 하나가 지하로 푹 빠지는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되게 지리하지 이 공방은 오래 갈 수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공방은 아니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론이 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날 수 없는 공방이네요 어쩌면 그렇죠 그래서 판세에 미치는 어떤 임팩트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딱 부드러우면 그러네 동의 동의합니다 그죠 여당의 무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자고 아까 비위 의혹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뭐냐면 하나라도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에 이거는 뭐 시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끝나요 끝 전문용어로 골로 간다고 그러지 여기 여기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슬 효과를 발생시켜 연쇄 효과가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에 연쇄 파급 효과를 나오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이게 그래 그럼 적어도 적은 거 아니야 아니 대접받은 걸 하긴 했는데도 안 한 거야 그러면 자기 친인척도 봐준 거 아니야 이렇게 파급이 되겠네요 바로 연쇄 파급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방의 양상도 그런 점에서 달라 야당의 무기는 해석에 연결된 시소게임이고 주건이 박건이 하는 장군망군 게임이지 그러네요 그렇잖아 그런데 여당의 무기가 동원이 되면 전혀 다른 양상을 벌이는데 그건 뭐냐면 유격전이야 왜 유격전이냐면 윤석열 총장은 결박돼 있어 딱 어떤 의혹에 결박돼 있고 이 상태에서 여당이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혹들이 많아요 사실권 행사에만 4개거든요 그것도 의혹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판이 다르다 운동장이 다르다는 얘기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러면 뭐 여당이 정말 유리하네 지금 그건 알아서 해석을 하시고 더 짚을 게 하나가 있는데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이 공방의 양상과 속도 이거부터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공방의 성격이에요 성격이요 이게 뭐냐면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 이미지를 지키느냐 깨느냐의 싸움이라고 이 말을 돌리면 고상하게 변하면 이거 무슨 전쟁이냐 신뢰전쟁이다 그러면 윤석열을 믿느냐 바로 못 믿느냐 바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윤석열 총장이 옷을 벗을 거냐 말 거냐 사퇴할 거냐 말 거냐 가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그다음에 어차피 계속한다고 했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국민적 지지세가 유지되느냐 마느냐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큰 흐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 차원에서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참고할 게 프레임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요즘 장치권이 프레임을 프레임 이론을 제기했던 주인공이 조지 레이 코프라나 사람이잖아요 그 유명한 책이 이 책 코끼리라는 생각하지만 이건 읽어보셨죠 워낙에 유명한 책이라 제목을 봤습니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프레임이다 저건 되게 유명한 책인데 제목을 알면 되시고 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알았어요 또 설명해 주잖아요 다 그런데 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레이 코프가 프레임만 이야기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한마디 걸친 게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뢰야 신뢰 믿음 그렇지 이게 뭐냐면 조금만 풀어드리면 레이 코프가 주장하기를 사람들이 어떤 진술의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갖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그 진술이 틀렸다고 해도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고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을 해치고자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까지 거둬들이지는 않는데 그래요 우리 또 제가 계속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떠오르는 거 딱 있지 않아 저 양반이 떠오르네 개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개소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편에서 월월 개소리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거짓을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갖고 거짓을 말할 때만 성립되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려는 의도 없이 자신도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진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을 말한 것이긴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로 같은 얘기야 사실은 똑같은 얘기네요 보면 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이 이야기를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두 개의 약한 고리가 도출이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해가 될 듯 말 듯도 하면서 또 막히기 시작하는데 약한 고리 두 개의 약한 고리 뭐죠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한 삼각파도 삼각파도 그러니까 3대 의혹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잘 몰라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김봉현의 폭로 내용이나 그 폭로 내용을 받아서 보던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는 있지만 윤석열 총장이 그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거짓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거짓말을 할 의도가 없이 남을 속이려는 의도 없이 자기가 잘못 알아서 진술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그 개소리들하고 다른 게 너무 모든 것을 알 수 밖에 없는 위치에 가 있어요 지금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 세 가지 비유의 효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국감에서 그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아닌데? 라고 하는 순간에는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거짓말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냥 거짓 진술 수준이 아니라 거짓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약간 첫 번째 약간 파도 두 번째는 이게 직간접적으로 이득과 연결이 된다는 점이죠 측근 살리기든 자기 살리기든 가족 살리기든 그것은 사적인 동기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간주될 수밖에 없는 의혹들이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거짓을 진술한 게 드러난다면 그건 아주 나쁜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사적인 동기가 작동이 된 나쁜 거짓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개소리들은 그래도 피해갈 길이라도 좀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뭔가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본인하고 대부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거짓말이니까 혹시나 이게 거짓으로 나면 시명상으로 있겠네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제 뉴스세계를 하면서 jtbc 보도를 인용을 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에 이미 청담동 검사 3명 검사 3명 접대를 했다는 청담동의 룸사롱에 그때 4월에 검사들이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도 했고 압수수색을 했죠 이때 약간 얘기를 하니까 혼동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댓글창에 올려놓긴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5월 21일에 첩보 보고를 처음 받았다고 하는데 4월에 그럼 압수수색은 뭔지 했는데 그거는 근데 야당 정치인 이야기였고 그러니까 약간 섞여있었는데 바로 다시 한 번 잡아드리는데 그 5월 21일은 야당 정치인 첩보 보고였고 이 룸사롱 접대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은 몰랐다 네 계속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보고 알았고 10분 만에 바로 전화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이거였다는 거잖아 네 본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납득이 안 되는 게 4월에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어 네 우리 얼수무당이 또 법률가 있으니까 한 번 설명을 해봐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고 jtbc 보도에 따르면 종업원이 검사에 대해서 캐물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라고까지 진술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팩트라면 검찰총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모르면 안 돼요 모를 수도 없고요 전결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혹시 그러면 지검장 수준의 전결로 갔을까요 아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는 사건 번호가 따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형제번호를 딴다고 표현하거든요 형제라고 하는 게 형사사건 제 몇 번 줄여서 형제지 그렇죠 브라더가 이제 브라더라 you are brother가 아니고 형사사건 제 몇 번인데 2020 형제 몇 번 따겠죠 그걸 따고 나서 법원의 영장을 받은 다음에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입건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는 몰래 그냥 이런 거 없이 조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는 번호를 땄다라는 거고 번호를 땄는데 이 사건은 검사 비위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몰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 몰아가면 안 되는 거고 아무튼 윤석열 총장은 야밤에 답변을 했다고 하던데 그 건이 아니라 룸사랑 접대 건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인가 행정관인가 그 건으로 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도 말이 안 되죠 왜요 예컨대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검사 얘기가 있다면 이게 수사팀이든 아니면 지검장이든 당연히 대검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되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바로 그죠 그러면 jtbc하고 인터뷰했던 청담동 룸사롱 종업원이 검찰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검사들이 왔냐고 물어봤다라고 분명히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 이게 그럼 팩트니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검찰총장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다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이게 팩트다라고 지금 결론 내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위 의혹이라고는 성격이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에 하나라도 뭔가가 삐끗해버리면 여기서 거짓이 되잖아요 라임이나 옵티머스 관련된 지난 국감에서 했던 얘기는 대부분 거짓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까지는 많은 수가 본인이 특히 몰랐고 전결이다 얘기했던 부분은 신뢰성을 상당히 상실해버리겠죠 바로 그 점인 거죠 어? 이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수사지휘권 발동에 논란이 많은데 뭐가 누구 주장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차량은 거고 저 사람이 거짓말한 거야?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했구나라고 하면 거기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어떤 치명상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좀 냉정하게 봐야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예민하게 반응할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 지지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 양쪽에는 사실은 별로 영향이 없어 중간층인가요? 왜 그러냐면 이 지지자나 반대자에게는 공이 어떤 법칙이 관통이 관찰이 되냐면 매주의 법칙이 작동이 돼 매주요? 매주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 내가 만들어낸 거야 매주의 법칙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신뢰를 하면 그 사람이 파트로 매주를 쓴다게도 믿어 참네 그런 걸 만들어낸 거야 차라리 콩크리트 법칙은 하지 그다음에 내가 얼수무당을 되게 싫어하고 믿음을 안 주고 있으면 얼수무당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게도 안 믿어 이게 매주의 법칙 어때? 괜찮지 않나? 아니 근데 매주가 뭡니까? 매주잖아요 콘크리트 법칙 안 좋아요? 그 콘크리트는 항상 믿는 이런 걸 하지 좋습니다 매주의 법칙 아까 했잖아 우리의 컨셉 중에 하나가 삐딱선이라고 남이 베스트셀러 안 따라간다고 했잖아 무조건 믿는다 얼마나 향토적이고 구수하고 좋아 매주의 법칙 냄새 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된장 먹기만 해봐라 좋습니다 괜찮지? 어디 갔으면 매주의 법칙 끝나면 얼마라고 그랬지? 500원? 네 좋습니다 아무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나 반대자는 별로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조지 레이커프는 신뢰의 배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 신뢰를 했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했네 배신감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얼핏 보면 지지자가 어 씨 다 배신당했어 내 믿음이 배신당했어 그래서 등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런 경우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이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 다만 이런 건 있겠지 신뢰가 배신당했다는 얘기는 성립을 해도 불신이 배신당했다는 얘기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극의 가능성을 저울에 올려놓고 재면 신뢰의 배신이 아마도 조금 더 어떤 타격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더 영향을 미치긴 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진 않을 건데 중요한 건 지지자도 반대자도 아닌 관망하는 사람들 중간에서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렇죠 약 3, 40%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비스무리한 여론조사를 다 종합을 해보면 거의 팽팽하거든 찬반이 반반이더라고요 47대 47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라는 여론조사는 없었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중적 평가를 엿볼 수 있는 간접적인 조사는 여러 건 있었는데 거의 찬반이 팽팽해 이번에 수사지익권 행사가 옳으냐 그르냐 여론조사인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40대 46대 46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에서 결국은 키는 누가 지고 있냐면 관망하는 사람들이 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뽑아서 의도적으로 몰아가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 어떤 작동 과정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실내 위기가 발생을 한다면 아마도 이 관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 관망자들이 관망을 하는 이유는 신뢰도 안 하고 불신도 안 하기 때문이야 그렇죠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 네 그잖아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색깔에 비교하면 흰색인 사람들이에요 도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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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냐면 흰색과 검은색은 있는데 검은색은 웬만한 얼룩과 웬만한 색깔은 자기 색깔을 흡수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흰색은 약간의 얼룩도 그대로 때가 타면서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드러난다는 거죠 비유 괜찮았어요 좋아요 조금만 그 도화지들은 약함을 해도 싹 그냥 막 완전 휩쓸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민감도는 엄청나게 커 그렇죠 바로 돌아서는 거지 그러니까 신뢰의 배신 그러니까 지지자가 내가 믿는데 아니네 나 배신 맞았어 라고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간이 걸려 왜냐하면 일단 신뢰감이 구축이 됐었던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야 상대 오래 걸리죠 무너지는 데 시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신뢰가 구축이 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어 바로 그냥 자동 모드로 돌아서 버린다 불신의 영향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직행이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오늘은 이해가 잘 되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국감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엊그제 국감은 여기서 누가 이겼느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되고 의미가 없는 게 그게 그 완결짓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시작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자 다시 복귀를 해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회에서 어느 지점에서 목소리를 높이던지 이거를 잘 봐 자 2월에 자신의 지시로 남부지검의 4명의 검사를 파견할 때 어땠는지 그 파트 있었죠 5월에 남부지검장으로부터 야당 정치인 비의혹을 보급할 때 어땠는지 등등의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하를 엄청 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과 최고도 하를 엄청 냈어요 조금 전 얘기한 이유 때문에 아주 필사적으로 방안에 나선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것이 해결점이 아니라 기준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라고요? 기준점이라는 게 뭐냐면 여당이 3대 의혹을 제기할 때만 해도 그건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걸 그냥 증폭시킨 거였어 김봉현은 얘기했어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반박은 없었어 어차피 반박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2단계까지는 김봉현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김봉현 폭로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반박을 하는 순간에 진실게임의 주인공은 김봉현이 아니라 윤석열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소리를 지르면서 확실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키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에서 누가의 주인공이 김봉현에서 윤석열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이러면서 본게임이 시작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지 무섭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기준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감이 하나만 더 맞아요 얘기를 하면 바로 국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돌연 사퇴 선언을 했어요 5분 전에 5분 직전에 이분 사퇴를 했어요 남부지검장 내가 볼 때는 아마도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이런 사정은 간파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지휘한 수사 결과가 무디게 결론 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무승부는 없어 이건 무승부는 없어 무승부는 없어 어느 한쪽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게 돼 있어요 결국은 all or nothing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은 다 알 거야 이 사람은 이거는 너무너무나 부담스러워 너무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사퇴 선언을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남부지검장은 이 라임 사건들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발표해야 되는 수사 결과가 추미애든 윤석열이든 어느 한 사람은 끝이다 저격을 한다는 본인이 하는 거를 사실은 박순철 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이라고 분류도 잘 안 됐었거든요 라인 이런 거 잘 없지만 특히 장모 사건 장고 증명서 위조 기소한 검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추미애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쨌든 어쨌든 간에 국감 시작 5분 전에 사퇴하기로 저는 뭐 하는지 식어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큰 싸움이 시작이 된 거야 거기에 그 한가운데 본인이 있으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래서 정치가 검찰을 덮은 것 같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정치가 검찰을 덮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담이 본인을 덮은 건 맞는 거지 그치? 천기누설 24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